스타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보좌가 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보좌로 가는 길. 자 오늘의 기회는 여운 신용도.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신용도가 점점점점 깎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. 오늘 어렵게 모신 세 분의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재원씨. LPG의 수아. 그리고 심신씨. 이 세 분의 이야기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실수가 숨어있습니다. 먼저 안재원씨 사연입니다. 네. 헤트 플레이트하고 맥주 준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안재원씨 아니세요? 아 예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? 네. 여기 제 가게입니다. 여기가 안재원씨 가게예요? 진짜 좋네요. 부러워요. 부럽군요. 이게 공짜로 만들어진 가게가 아니에요. 한 잔 해. 좋다. 아휴, 진짜 오랜만이네. 맨날 저런 터만 하고. 야, 축하한다. 너 곧 이 오줌도 오픈한다며. 며칠 있다 공사 들어가. 너 어쩜 이렇게 삽수원이 좋냐. 아 참, 니가 보증서류 대출받은 거 얼마 전에 다 알기로 했다. 잘될 줄 알았어. 재원아, 고맙다. 너 때문에 살았다. 니가 보증 안 서졌으면 막막했을 거야. 내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. 친구끼리 은혜를 받으셨는데. 아, 맞어, 맞어, 맞어. 글쎄, 한 일곱, 여덟 번 정도 섰던 것 같은데요. 금액이 굉장히 큰 것도 있었고, 작은 것도 있었고. 그냥 뭐 문제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정말 아끼는 사람하고는 동거를 한번 해봐라 그런 것도 있거든요. 동거를 하면서 더 신뢰가 많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재원의 사업은 점점 더 번창하여 2호점 가게 오픈을 눈앞에 두게 된다. 다 필요없어. 아, 그걸 어떻게 보름 안에 끝내, 안 사자. 사장님, 보름 안에 끝내 주셔야 됩니다. 밤을 새서라도 해주세요. 저도 같이 밤샐게요. 보름 안에 끝내주시면요. 제가 공사 끝나는 날 공사백 완납해드리겠습니다. 사장님, 부탁드립니다. 네? 밤을 새서라도 해야 돼요, 우리. 네? 해볼게. 나랑 한번 새는 거지, 뭐. 나도 얘기 들었지? 네. 이렇게 안재원이 당당히 선포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는데.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회장님, 보셨어요? 어, 고생이 많군. 아, 고생. 멋지죠? 그것은 가게에 들어가는 비용 총 3억을 투자하기로 한 진이 있었던 것. 아, 천장으로 되기신다고 많이 하시네요. 아, 네일 모레면 오픈입니다. 안전 가게 2호 탐승입니다. 김 씨, 사전 다루와, 김 씨. 아, 왜 전화도 없으시지. 김 위사님! 김 위사님 오셨어요? 아니, 근데 회장님이 왜 나오셨어요? 그게 사실은 어제 회장님이 그만... 그만 뭐요? 아니, 어디 외국 출장이라도 가셨어요? 그만 심지어 방위로 돌아가셨습니다. 네? 돌아가셨다고요? 아, 생각하기 싫은데. 진짜 하루에 한 3, 400통을 걸었던 것 같아요, 전화를. 가게에는 사장님들이 다 수금하려고 기다리고 있고, 가게에도 못 들어가고, 6, 7시간 전화를 계속했어요. 진짜 작게는 30만 원, 많게 뭐 한 500만 원, 600만 원 이렇게 모았어요. 모은 게... 동혁아, 어떻게 돈 좀 빌릴 수 없을까? 네가 보증 서져서 살고 있는데, 내가 돈이 어디 있니? 저, 겸남이요. 제가 이런 말씀들이 되게 뭐한데, 급해서 그러는데, 어떻게 돈 좀 융통 안 될까? 아, 미안해. 다음 달에 나 마누라 애 낳잖아. 하지만, 하루 이틀 사이 돈 3억을 만들기란 하늘의 별따기. 급한 대로, 여기저기서 빌린 돈과, 가지고 있던 통장을 모두 털어, 총 1억 5천만 원을 마련하게 된다. 안 사장, 약속과 틀리잖아. 죄송합니다, 사장님.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좀 생겨서요. 그걸로 일단, 인건비하고 급한 것부터 좀 해결을 하시고요. 나머지는, 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나머지가 이제 문제였죠. 나머지 뭐 갑자기 돈이 생기질 않으니까, 거기다가 가게라는 건 인테리어 대금뿐이 아니고, 뭐 초도 물량이나 인건비나 그런 게 또, 정말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. 가게 통장이랑 제 개인 통장 다 합하면 한 12개 정도 되는데, 그 통장을 가지고, 항상 오후 2시에 은행에 가서, 형 카드로 그걸 다 정산을 했어요. 매일매일. 그걸 다 모아서, 이제 결제할 곳 한 8, 9군되면, 거기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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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보내고, 매일 전화하고, 죄송합니다, 이것밖에 못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, 저는.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했죠. 핸드폰 용어 좀 늘려가세요.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하루하루를 힘들게 생활하는 안재환. 결국 은행 대출을 받아 숨통을 틀기로 결정하는데. 1억 원 정도 대출을 좀 받았으면 해서요. 잘 오셨습니다. 안재환 씨 부탁인데, 해드려야죠. 일단 대출이 가능하신지 확인부터 해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잠시 후. 손님,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. 뭐라고요? 저는 신용불량자도 아니고, 카드 연체한 적도 없고, 대출받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요? 손님은, 공으로 1억 대출이 힘들겠습니다. 네? 2억? 그래요. 일단 연재환 씨. 사실은 친구한테 배송을 해줬고 그걸 다 갚았고 친구들이 문제가 없는데 왜 대출이 안 될까 싶어 박철 씨는 좀 집히는 데가 제가 여러 군데서 많이 집히는데요 제가 다 경험을 했던 거라 본인이 아주 깨끗하게 살아오셨는데 남의 보증을 서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신용한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내가 쓴 것도 아니고 그 보증을 못 갚아서 아직 부채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보증은 안재현 씨가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증이란 표현은 아 그래요? 아니 어디 은행에서 나오셨어요? 엄청 잘하세요 박철 씨 이거는 박철 씨 말이 맞을 거예요 마지막에 은행 직원이 뭐라고 했거든요 무엇 때문에 부가능합니다 안재현 씨 마지막에 은행 직원이 한 말은 어떤 거였나요? 과다 보증이죠 과다 보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 외로 더 보증을 썼다는 거죠 본인의 신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죠 상당히 그렇죠 그 보증을 쓰게 되면 보증인의 신용 조회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친구들 중에 어려웠던 친구 몇 명이 그걸 한두 군데에서만 신용 조회를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열 몇 군데에서 신용 조회를 해버리니까 그건 순식간에 떨어져 버려요 신용 등으로 여기서 잠깐만 신용 조회를요 많이 한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같더라고요 이야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같더라고요 내가 은행을 했더니 나도 모르는데 138번이나 138번이나 신용 조회를 했더라고요 본인의 신용을요? 지난 4년 반 동안 138번 은행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잘생긴 혼남답게 마구 보증을 서신 안재환 씨 경고입니다 옐로 카드 오 옐로 카드 네 천국의 엘로 카드야 정국의 엘로 카드야 정국의 엘로 카드야 정국의 엘로 카드야 옐로 카드야 일단 보증을 서시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 보증인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용 조회를 하게 되고 그 기록이 누적이 되면은 본인의 신용도 평가 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리고